고기 금방 있네 고기 금방 금방 있네요 어 고기는 1.8 리터요 대병 소주 1800 밀리리터 니까 1.8 어 어 레몬 에이드 하고 얼음이랑 섞어 가지고 하이벌로 만들었습니다 아 으 으 아 술은 요 대병으로 해서 하이벌 만들어서 먹고 있잖아 여기 하이벌 음 술은 요 대병은 대병으로 뭐 병으로 사 오는 것도 귀찮고 으 으 으 으 으 으 소주입니다 소주 어 요거 샤브샤브 용인데 어느 부인지를 몰라 미 사부 사부용 미국 미국사 100g 에 2천원 인거 같은데 어느 부인 지도 모르겠어 내가 정육점에서 그래도 내가 좀 일 좀 해봤는데 이거 뭐 어느 부인 지도 모르겠어 대부분 그때 샤브샤브 목심 어 으 으 저거 초이스 등급에 목심 알목심 알목심 알목심이라고 그래 그거가 그거 갖고 우산기업은 아닌 것 같아 있기 때문에 fascism 음 으 으 여러분